위기를 극복하게 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눌텐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계시는 분들은 신앙고백으로 현장에서 크게 큰 소리로 같이 인사를 나누고 또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오직 기도로 위기를 극복합시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게 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아프리카의 서식아는 독수리의 일종인 이 벤자비 수리라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벤자비 수리는요 하늘을 높이 날다가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나 또 먹잇감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되면 거의 놓치지 않고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고 또 뜯어먹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기감을 잡아서 먹는 순간에 자기가 잡혀 죽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모기를 잡아먹는 그 순간에 사노운 사자나 또 사노운 짐승들이 갑자기 공격을 해오면 이 뱀자비 수리가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잡아먹힐까요? 자기가 날 수 있는 짐승이란 걸 모르고요 그 짧은 다리 가지고 열심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맹수들에게 잡혀서 맹수의 또 먹잇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뱀자비 수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뜻하지 않는 낭패, 위기, 문제와 사건을 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다시금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요 그만 그 문제 가운데서 빠져서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가정이 끼어지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죠 세상에서 불어오는 문제나 사건 어떤 위기가 닥쳐도 비상할 수 있는 기도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집중해서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통로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요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란 말은 위대한 기회의 준말입니다 위기가 뭐라고요? 위대한 기대의 준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위대한 응답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요 어려움 한가운데에 기회가 놓여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 귀한 성도들 어떤 위기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내게 닥친 이 위기는 하나님의 내게만 주시는 위대한 기회의 순간이다 원약을 잡으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응답을 주세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약을 잡고 위기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흉년이라는 큰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백년의 응답을 주셨어요 백년의 축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요 믿음 성장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또 위기가 내게 닥쳤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위기가 나에게 가장 큰 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응답의 기회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119편 10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물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요 10편 기자는 한두 번 위기를 겪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평생 동안 이 10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항상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온 이 10편 기자였지만요 한 가지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원약을 놓치지는 않았어요 원약을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죠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목회 일을 하기 전에 출판사 일을 했었거든요 저는 문서 성교한다고 출판사하고 또 기독신문사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이 출판, 신문하는 것 막으셨어요 문서 성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가장 어려울 때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라디오에서 인천에서 어떤 산업인이 부채 7천만 원 때문에 자살한 그런 뉴스를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나는 저 사람 같으면 한 열 번은 죽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셔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안 했어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문제로 나를 죽이시려고 하셨으면 뭐 꼭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어도 이런저런 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었겠지만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게 하셨고요 응답받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시평 기자가 정말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항상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지옥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등전 12장을 보면요 초대교회와 사도 베드로에게 최고의 위기가 닥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시간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도 개인과 가정의 위기를 가지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최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초대교회의 위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4등전 12장 본문 말씀에 와서는 이렇게 부흥하던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겪게 되어졌습니다 극심한 위기를 겪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닥쳤습니까 읽어드린 4등전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해로당 때 일어난 핍박으로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핍박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극심해져 갔어요 이제는 사도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닥쳤어요 결국은 이 베드로도 잡혀서 감옥에 갇혔죠 이때 6월절이 되면 베드로도 군중들 앞에 세워서 죽일 것이 원한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것을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면서요 기뻐하면서 박수를 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람들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이 기간에 베드로도 끌어내서 처형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죠 베드로나 초대교회는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베드로 초대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12장 4절 5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가장 어려운 위기의 극심한 문제 가운데서 초대교회는요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숨죽여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했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원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같은 오룡 같은 이런 초대교회가 겪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더 이상 뱀잡이 수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신자의 유일한 무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신자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나의 유일한 무기다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 감당할 힘이 없죠 피할 곳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피할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예술 속에 피하고 그분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백 가지 문제가 닥쳐도요 한 가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해 주시려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대로 채워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조지 물러는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말한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셨다면 분명히 나는 기도를 중단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매달리고 또 매달렸다 어떤 때는 30년 동안 하나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었다 이 조지 뮬러는요 하나님이 쉽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쉽게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께 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것은 쉽게 응답을 받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정말 응답이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어쩌면 반평생 일평생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은요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어졌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한 방편인 줄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어느 정도로요? 완전히 100%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100%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저는 지난달에 아버지 장례를 치렀어요 저희 부모님 중에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독실하게 신앙생활하시다가 불신 가정으로 부모님의 주선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자식 육남일녀 제가 육남일녀 중에 제가 첫 번째인데요 자식들의 일평생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 가지시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요 10년, 20년, 30년, 40년 몇십 년이 지나도 절대 교회만은 안 들어오세요 교회 일은요 다른 어떤 집사님들보다도 더 많이 일하셨어요 교회 예배당 지을 때 가장 많이 일하시고 담장 치고 할 때도 가장 일을 많이 하셨는데 교회 안으로만 안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몇십 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 위기가 왔죠 아버지에게 전립선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하다가 또 항암 투여하시다가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으니까 모셔가서 좋아하시는 것 드시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퇴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시골에서 항암 치료받다가 나오셔서 드시고 싶은 게 별로 있을 수도 없었고요 또 맛있는 것 해드릴 것도 별로 없는 그런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퇴원한 지 3개월 만에 정기검진 갔잖아요 병원에서 다시 한 번 전체 검진을 다 하더니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전립선암 말기였는데 다 나섰대요 다 검사해서 나섰다 그러니까 나은 줄 알죠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제서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의사가 보호자들에게 묻기를 뭘 먹고 나섰냐 뭘 드시게 했느냐 그렇게 질문했는데요 뭐 제대로 드신 게 있어야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 드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금을 받아들인 거예요 2004년도에 설날 되었어요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어떤 주일하고 명절이 겹치지만 않으면 가능하면 내려가서 부모님들 뵙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설날 내려가서 가족들이 전부 모인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요 영접 메시지를 하면서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이때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보금을 받아들이셨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18년 더 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천하실 때 저녁 시간대쯤 되셨는데 아버지가 평소에 기도하시던 것처럼 주여 주여 주님을 이렇게 두 번 부르시더니만 조용하시길래 어머니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때가 이제 소천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몇십 년 동안 한 영혼 위에서 기도했던 어머니 또 자식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18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집사직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셔서 장례식이 천국 환송식이 되어졌습니다 젊을 때 좀 더 일찍 신앙생활 하셨으면 아마 교회 원로장로님쯤 되셨을 텐데 가족들 자식들 직분 중에 가장 낮은 직분 뭐 낮은 직뿐은 없는데요 서리 집사님으로 생활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둘째 장로 셋째 장로 넷째 서리 집사 다섯째 안수 집사 밑에 또 집사 집사 가족들이 전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전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 드리면서요 가족 전도해야 될 그런 기회가 되면 어디든지 가겠다 어디든지 가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겠다 그렇게 우리 지역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살피시면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고 기도로 승리한 초대교회 또 베드로처럼요 기도로 위기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사자의 역사입니다 주의 사자의 역사 위기를 맞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가슴 졸이면서 기도하던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냈어요 사도행전 본문 1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메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거둬술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날이 밝으면 이제 헤로시 베드로를 끌어냈어요 군중들 앞에 세우고 야곱처럼 처형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귀중한 헤로리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한 중요하게 생각한 죄수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요 베드로 한 사람 좌우편에요 다른 간수들을 같이 눕혔어요 그냥 눕혀서 지켜라 그것이 아니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쇠고랑 같이 이렇게 차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밖에서는 이중삼종으로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시 속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요 이 감옥에서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자 손발에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쇠사슬이 끊어질 정도면 옆에 있던 좌우에 있던 간수들도 알터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쇠사슬을 깨뜨려 주시니까 베드로만 쇠사슬이 끊어졌지 양 간수들은 그저 같이 차고 있던 쇠사슬이 묶인 채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가 천사가 이끄는 대로 감옥을 빠져나오면서도요 꿈인지 생신인지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깨달았습니까? 쇠사자가 떠난 다음에 떠난 다음에서야 생신인 줄 알았어요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게 되죠 이때 기도하던 성도들의 반응을 보세요 4경제 1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빠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참으로 재미있는 장면이죠 밤새도록 그것도 가슴 저리면서 누구에게 발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애타게 기도한 것이 맞으면 베드로가 살아서 이렇게 돌아왔다 문 밖에 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도 응답이라고 하고 탄성을 질렀어야 될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을 들으드리는 이 베드로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들은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도 성도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미쳤다 미친 소리 하는구나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요 성도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봤잖아요 밖에는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놀라면서 믿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응답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기도의 입을 크게 연 것이 맞으면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서 기도한 여러분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응답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요 헤롯을 쳐서 죽이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복음 전파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셔요 초대교회에는 무엇이 걸림돌이었습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헤롯이었어요 그 핵심이 헤롯이었는데 이 핍박자 헤롯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저는 온약학 안에 있기 전에는요 복음 깨닫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냥 강제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로 응답받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 안에서 응답해 주세요 이 믿음만 있으면요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은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위기 가운데서도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것이 맞으면 평안하면 돼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위기가 왔다고 해서 불행을 느끼고 그 위기 가운데 빠져드는 것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죠 위기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셨습니까 사동전 12장 23절 24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게 목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핍박자 헤롯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요 벌레에 목혀서 죽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사람이 벌레에 목혀서 죽었다 벌레에 목혀 죽었다 그 이야기는 성경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혹시 주변에 벌레에 목혀 죽었다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절대 없다고 마스크를 쓰고 입을 굳게 다물고 계시는데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레에 목혀 죽게 하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죠 어떤 응답입니까? 그러니까 전도자에게는 기적의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언약 잡고 나가는 길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필요하시면요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핍박자에게는 어떤 응답이요? 심판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는 더 적극적인 말씀 운동 보금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위기가 와도 위기가 오지 않는 평안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응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맞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24시 기도의 응답 속에 있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핍박자가 막지를 못했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응답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보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놓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것이 맞으면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길 바라요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4월, 5월 집중 캠프 기간으로 잡고요 새 가족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준비하고 있고 또 찾아가고 또 적극 캠프하고 교회화하는 그런 기간을 남아있는 우리 4월, 5월 동안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방문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조심하면서도요 믿음으로 보금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시간 또 캠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흥음의 세력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금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믿음 가지고 현장을 또 개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 모여서 이렇게 캠프는 못합니다 개인 아니면 꼭 동행해야 되면 두 사람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개인을 찾아가고 또 현장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교회화 시킬 수 있도록 또 보금화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와 또 베드로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온약을 잡아야 돼요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요 온약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뱀잡이 수리가 한 가지 놓쳐버린 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놓쳐버리고 맹수들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들은 온약만 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이 기도의 통로만 잡고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0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활란 날, 위기의 날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부르면 응답해 주시고 건져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온약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평안이 있을 때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또 감옥에 갇혔어요 위기의 위기를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주신 말씀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부르지지라 말씀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맡기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해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위기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경전 16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이 옥터가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전부 활짝 열리게 되어졌어요 문이 열렸다고 해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간수들을 이렇게 보금전에서 보금화시키는 또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흑암이 무릎을 꿇습니다 흑암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시간 흑암이 여러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영원히 떠나가는 그런 능력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기를 극복하게 한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기도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위대한 기회 그게 뭐라고요? 위기 한번 따라서 하죠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위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확신하시고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위기가 와도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예 fraud 예 long